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2024학년도 물리학원 연간 커리큘럼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간 잘 부탁드려요. 강의도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올해 수능 만점 받으세요. 네. 앞에 좀 했던 말들은 우리 연구원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말들을 전달을 좀 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뭐 이런 말들을 전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2024 물리학원 연간 커리큘럼 영상인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고의 강좌라든가 또는 작년 강의 같은 데서 만났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4학년도에 좀 커리에서 변화된 것이라든가 또는 좀 보완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쭉 설명을 해서 1년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물리학원을 공부해서 수능 만점을 받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 수능은 여러분들 최근에 물리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였는데 작년에는 다시 좀 이렇게 평이하게, 평이해도 최근에 그 난이도보다 약간 쉬운 거죠.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작년에 출제가 되어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합리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등급컷도 좀 합리적이었다. 문제들도 좀 억지스럽지 않고 풀 만한 문제들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원이라는 과목이 다른 과탐들에 비해서도 선택을 해서 공부하기에 적합한 과목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여론들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한테 안 맞으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과탐 선택 가이드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물리학원이라는 과목이 최근에 공부할 만한 과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년에 1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한 거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고 또 이제 보완되는 것들 그리고 좀 새로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미리 좀 크게 얘기를 하면 교재들은 전부 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전부 다 개정이 됩니다. 알겠죠? 개정이 되고 그중에 새로 추가되는 것들은 이제 모의고사 쪽에서 좀 추가가 되거나 변화가 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작년에 우리가 특론로 모의고사가 제가 1년 동안 26회 정도를 출간을 했는데 이게 30회 정도로 회차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0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빅킬러 모의고사가 새로 올해 커리큘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킬러 문제들을 빼고 나는 몇 등급만 맞으면 돼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는데 추천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컨텐츠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빅킬러 모의고사가 추가가 돼요. 한 8회 정도 일단 추가가 될 것 같아. 회차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질적인 면에서 좀 좋게 문제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의고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좀 변화들을 따지면서 1년 동안의 커리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리하고 안수능 커리큘럼인데요. 스텝 1, 2, 3, 4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개념 완성 단계, 개념 공부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 완성, 실력을 이제 일치월장 시키는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만점 완성 단계, 이제 만점까지 받을 수 있게 실력을 높이는 단계가 이제 세 번째 단계인 만점 완성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 점검이 되겠죠. 파이널 최종 점검,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단계마다 강의들이 2개 이상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완성은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기초 개념 강의, 어떤 건지 알지? 물리를 처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물리라는 과목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고2 때 내신으로 공부를 다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신에서 한 게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기초 특강이죠. 내일은 물리왕 강의를 듣고 이제 개념 완성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스텝 1에서는 기초 특강 강자인 내일은 물리왕과 그리고 무라일체 개념 완성. 이게 이제 올해 수능을, 2024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개념 완성 강의가 되겠습니다. 무라일체 개념 완성. 그리고 압축 개념도 있어요. 무라일체 개념 완성이 한 50강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압축해서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압축된 강의들을 많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15강에서 한 20강 사이로 그 정도 강의로 다시 한 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압축 개념 또는 재수생들이 진짜 작년에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가지고 개념 하나하나들이 머릿속에 살아남아 있어. 그렇다고 아예 안 하고 바로 문풀부터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또 그 기억의 유통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압축 개념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사실 두 개로 되어 있지만 세 개인 거죠. 기초 특강 강좌가 있고 개념 완성 강좌가 있고 같은 교재로 빠르게 개념들을 압축해서 보는 압축 개념 이렇게 세 개 강좌가 개념 완성 강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력 완성 단계인데요. 기출 문제는 기출 300이라는 책이 있고 우리 특강도 특강 이 두 개가 일단 메인 커리가 되겠고요. 빅킬러 모의고사는 이때 추가적인 커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새로 신설이 돼요. 알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문제를 20분 동안 좀 풀 수 있겠죠. 20분 조금 넘게 책정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18분 이렇게 좀 짧게 책정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몇 분 내에 이 18문제를 풀어줘야 한다.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목표 시간까지 제시를 하는데요. 그 빅킬러 모의고사가 올해 신설이 되어서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6월 정도에 여러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별로 언제 개강되는지 그 시기는 이거 다 설명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300이라는 거는 기출 문제집인데요. 기출은 사실 300개 문제만 가지고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우리한테 필요한 기출 문제들이 이전 교육 과정에서 우리 과정에 필요한 부합하는 문제들을 다 끄집어냈을 때 천문항이 좀 넘어요. 사실 천문항 정도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과정에 안 맞는 것들은 풀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과정에 맞는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한 천문항 가량 된단 말이야. 왜 300개밖에 없냐? 그게 아니라 기출 문제들은 사실 70%가 쉬워요. 70%가 쉽다고. 30%가 이제 중킬러, 킬러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 30% 정도를 담아놓은 게 기출 300이야. 300개 조금 더 돼요. 제목은 일단 기출 300으로 책 제목은 되어 있는데 한 350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은 뭐 따로 바꾸진 않아요. 기출 350 뭐 이런 식으로 바꿀 필요는 없잖아. 300개 조금 넘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중킬러, 킬러들만 들어있는 거. 나머지 700개 어디가 있냐. 650개, 700개 어디가 있냐. 걔들은 여기에 개념완성 책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특난도 특강에도 한 30% 정도가 기출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있죠? 물론 여기는 고난도들이 좀 중복되거나 또는 진짜 고난도는 특난도 특강에만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즉 개념완성과 그리고 기출 300, 특난도 특강 여기에 기출 문제들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퍼져 있어요. 여기는 완전 기출로만 되어 있고 특난도 특강은 30%가 기출로 되어 있고 무라일체 개념완성은 대부분 좀 쉬운 기출 또는 고위 모의고사 그런 것들에서 너무 자주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쉬운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은 좀 압축해서 좀 걷어내고 필요한 것들만 잘 모아가지고 천문항 조금 안 되게 여러분들이 푸는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쭉 기출 문제들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뢰완성 단계에서 기출 300이라는 강좌가 있고 특난도 특강 이게 이제 제 강좌 중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강의 같아요. 특난도 특강이 킬러 유형 분석을 하는 강좌가 특난도 특강이에요. 그래서 뉴턴역학, 연력학,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최근에 작년부터 신설된 전자기 뉴턴역학과 특상연력학 전자기 이게 이제 킬러 주제들이거든. 걔들에 대해서 일관적인 풀이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유형들을 체화하고 논리를 습득해 나가는 강좌가 바로 이 특난도 특강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특난도 특강과 기출 300 이게 메인 실력 완성 커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빅킬러 모의고사가 추가가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단계는 만점 완성 단계입니다. 이제 만점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들 다 풀어보고 그리고 킬러 유형 분석까지 해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범위 예상 문제들을 풀면서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쉬운 데서는 실수를 잡아내야 되고 어려운 것들은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겠죠. 그렇죠? 그런 예상 문제들을 만점 완성 단계인 실전 300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범위 문제집이 되겠고요. 모두 연구소에 제작한 자작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강좌가 바로 실전 300 강좌가 되겠습니다. 특단호 특강은 70% 정도만 자작 문제고요. 실전 300은 100% 자작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올해는 특단호 특강이랑 실전 300 난이도를 일반적으로 실전 300이 약간 더 쉬워요. 대신 전범위로 되어 있고 실전성이 있는 문제들로 넣어놨는데 조금 난이도를 높이려고 해요. 실전 300을 작년보다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좀 받았을 때 실전 300도 실전성이 있는 건 좋으나 물론 작년에는 상당히 합리적이었죠. 그리고 아주 적당했어요. 수능이 약간 좀 평이하게 나오면서 우리 커리로 충분히 다 만점 받을 수 있게 공부를 했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또 약간 좀 이게 미신... 미신... 미신 아닌 미신인데 홀수년도에 좀 쉽다. 이런 학생들의 좀 또 소문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짝수 학년도에는 또 어렵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수능은 항상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전 300도 난이도를 어느 정도 좀 상승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좀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의고사들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스토나더 모의고사 시즌 1, 2 시즌 1은 시기적으로는 거의 뭐 틈나우특강보다 조금 더 앞에 나와요. 앞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들을 일반적으로 풀어나가는 단계는 이 실전 여름방학 시즌이거든요. 여름방학 시즌부터가 모의고사 시즌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즌 1은 사실은 2월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2월달에 2월, 3월 막 이때 3월, 3월쯤 나올 거야. 3월쯤, 3월쯤에 나오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푸는 시기는 이 만점완성 시기에 많이 풀게 됩니다. 이 모의고사들이 시즌 1, 시즌 2, 작년에는 파이널까지만 있었는데 파이널을 이제 두 개를 쪼개면서 4개 모의고사가 나오게 되고요. 이걸 총합했을 때 30회의 모의고사로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전부 다 개정이 되고 시즌 1이 7회, 시즌 2 7회, 파이널 1이 8회, 파이널 2가 8회 이런 식으로 7, 7, 8, 8, 7, 7, 8, 8 이런 식으로 해서 30회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파이널이 10회, 시즌 2가 10회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9평 반영 이런 것들의 시기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모의고사 회차도 조금 더 많이 30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차도 늘리고 그리고 약간 더 세분화시켜서 모의고사들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전 300과 특론호 모의고사가 스텝 3, 세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 단계는 최종 점검 단계. 작년에 최종 점검 파이널이 신설이 됐고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출간한 게 전체 다 완판이 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해줬죠. 이 최종 점검 파이널은 모의고사는 따로 있어요. 파이널 1, 2로 해서 8회, 8회 이렇게 구성이 돼서 9월, 10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9월 초, 9월 말, 10월 초 이 정도에 나오게 되는 모의고사들인데 항상 합리적인 모의고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난이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최종 점검 파이널은 올해 6평과 9평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다시 봐야 되는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변형,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제작을 했던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모의고사들이라든가 또는 트나우 특강이라든가 보통 비킬러 모의고사든가 이런 식으로 제작했던 문제들 중에 6평과 9평을 보고 나서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20개의 테마로 정리를 합니다. 그 20개의 테마가 뭐야? 바로 수능에 나오는 20개 문제인 거죠. 그 20개의 테마를 그레이드 1, 2, 3로 나눠가지고 최종 점검 파이널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쭉 들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거죠. 그것과 함께 모의고사를 병행하시면 회차도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한 26회가 나왔기 때문에 26회로도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회 정도까지 늘렸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의 메인 커리가 구성이 된다. 알겠죠? 꼼꼼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좀 시기별로 정리 한번 할까요? 크게는 이런 식이죠. 크게 보면 개념 완성, 특난도 특강, 실전 300, 파이널 최종 점검 이렇게 4개 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개념 완성은 12월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12월 초부터 개념 완성이 진행이 돼서 스튜디오 버전으로 2월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특난도 특강이 3월에 개강이 될 거고요.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는 여기에 시즌 1이 일단 여기서 특난도 모의고사, 특모라고 할게요. 특모 시즌 1이 여기 특난도 특강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일단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기출 300이 같이 병행이 됩니다. 여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출 300도 이쪽에 포함이 돼요. 기출 300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때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개념 완성이랑 기출 300을 병행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는 시기가 비슷하게 나와요. 한 두 주 정도 차이를 두고 기출 300이 좀 늦게 나올 거야. 그런데 개념 완성이 진행되는 게 거의 두 달 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개념 완성 나오자마자 조금 이따 기출 300이 나오는 거거든. 두 개를 병행하는 것들은 좀 물리적인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게 준킬러랑 킬러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이. 제 생각에는 개념 완성을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이 특란도 특강과 기출 300을 병행하는 방식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물론 뭐 저는 아닙니다. 저는 개념 공부하면서 기출 300 할 거예요. 저 재수생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1등급, 2등급. 1등급은 안 나왔지만 2등급 나왔어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 개념 완성 꼭 들어라. 알겠어? 나중에 가서 너희들이 개념 안 듣고 개념이 좀 남아 있으니까 12월달 막 이럴 때 고3 올라가는 친구들도 내신 개념의 기억이 남아있고 재수생들도 작년에 개념의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개념 안 하고 그냥 특랄 특강부터 한다고 막 달려 들으니까 7월달, 8월달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 2페이지에서 막 틀려. 막 틀려. 막 틀려. 그때 가서 개념 공부하고 있어. 이럴 필요 없잖아. 올해 2024 수능을 준비한다면 개념 강의를 12월달 겨울 시즌에 들어 놓는 게 맞는 거야. 내신 개념이랑 수능 개념도 달라. 내신 공부했다고 해서 수능 개념 안 하게 되면 항상 이 여름 시즌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알겠죠? 4페이지 다 맞고 1페이지 다 틀렸어요. 이딴 소리 한단 말이죠. 다 틀리긴 힘들지만 막 2개, 3개씩 틀린 애들이 있어요. 진짜야. 1페이지에는 3점짜리 없을 거 같니? 1페이지에는 3점짜리가 있어요. 두 문제나 있어. 이번에 수능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4페이지도 3점 2개고요. 1페이지 3점 2개예요. 알겠어? 어려운 거에 무조건 3점 100점 해놓지 않아요. 4페이지에 4문제 나오잖아. 2점 2개, 3점 2개였어.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명심하도록 해. 알겠죠? 기본 개념적인 비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 비킬러 문제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실수가 나오면 그냥 망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개념 잘 들어놓으시고 기출 300이랑 특강을 병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이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조합을 하는 학생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초가 좀 약한 친구들은 이렇게 조합을 하고 이렇게 이거 한 다음에 왜냐하면 개념 완성에도 문제를 많이 넣어놨어. 제 개념 강의 책의 특징이 쉬운 기출 문제들이 대단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제 개념 강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을 따로 뭐 구매하지 않아도 개념 완성 안 해도 문제가 한 400문안 가량 들어있어요. 알겠죠? 다른 책과는 조금 사뭇 다르죠. 그렇죠? 문제들을 개념 완성에 많이 안 넣어놨는데 저는 뒤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자, 여튼 이렇게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을 맡겨주시면 조금 상위권일 경우에는 이렇게 중하위인 것 같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같이 병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모의고사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때 7회분 정도가 일단 오픈이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이 정도 오픈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특남도 특강이 종료가 되고 실전 300이 이제 여름 시즌에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함께 이제 등장하는 게 빅킬러 모의고사가 이때 함께 등장을 합니다. 빅킬러 모의고사가 8회 정도 일단 구성이 되어서 같이 병행할 수 있게 이때 출간이 될 것이고요. 그때 이것과 함께 이제 특남도 모의고사 시즌 2가 발간이 됩니다. 특무 시즌 2가 구평보기 두 달 전쯤 구평보기 두 달 전쯤 7월 초중순 정도에 시즌 2가 7회 정도가 오픈이 될 거예요. 알겠죠? 네, 특무 시즌 1은 이제 3, 4월 정도에 한번 나오게 될 거예요. 6평보기 한 두 달 전쯤 이 정도 시즌 2는 구평보기 두 달 전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초에 구평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평을 전후해서 전후해서 그때 이제 이때 이제 파이널이 나오게 됩니다. 파이널 1이 나오게 돼요. 이게 8회예요. 8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이제 파이널 2가 출간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8회 이렇게 구성이 돼요. 전반적으로 좀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연간 커리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자, 각각의 강좌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거든요. 각각의 강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완성 내일은 물리왕과 물활체 개념 완성 개념 완성은 압축 개념이랑 같은 교재입니다. 알겠죠? 강좌 수가 좀 다르고 개념 완성 같은 경우는 개념 그리고 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풀이까지 진행을 하지만 압축 개념은 개념 위주로만 딱 진행을 해요.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 그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일은 물리왕 물리를 처음 듣는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물리와 기초 내용들을 학습합니다. 노베이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고요. 전단원을 포함하고 있진 않아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완성으로 들어갔을 때 어려워하는 단원들 위주로 굵직굵직하게 강좌들을 한 16강 정도로 아주 천천히 설명을 하는 강좌가 내일은 물리왕 강좌고요. 고위 교육청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 고위 모의고사들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도 쉽게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쉬운 예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50분 기준으로 한 16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완강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 완성은 이제 곧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평가원의 출제 방향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걸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평가원의 출제 방향을 맞춰가지고 강사들은 교재를 만들어야 돼. 제가 다른 강사들을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오오오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 알겠죠? 그 정도로 할게요. 기본 논리들을 전달을 하고 제 개념 강의는 일단 고난도 문제들이 막 들어있는 건 아닌데 고난도 문항들의 기본 스킬들을 연습할 수 있게 분석해라고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메커니즘 분석에 관련된 페이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 공부하면서도 고난도 문제들의 기본적인 논리와 스킬들을 어느 정도는 전달을 합니다. 그걸 이제 완전히 유형을 분석하면서 체화하는 게 특강이라면 얘는 이제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개념 단계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서 이렇게 스킬로 바뀐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페이지가 분석해 페이지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개념들이 전부 작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내용들도 많이 바뀌고 킬러 분석을 하는 그 분석해 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작년 교재로 올해 강의를 듣는 건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들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개념서를 많이 업그레이드하고 교체를 하면서 최근에 경영위에 발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책 개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책으로는 올해 강의를 듣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브라이체 개념 완성은 안쪽에 개념이 정리되어 있고 정리해라고 해서 OX나 빈칸 그리고 분석해라고 해서 메커니즘 분석 킬러 주제들에 대한 스킬 그리고 가치해라고 해서 문제풀이를 강사들 선생님들과 함께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런 문제들을 내가 가치해라고 해서 이거는 문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념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강사들이 문제 개념 설명하다 갑자기 어떤 예제 같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풀어주면서 강의 개념 설명하잖아. 그런 거에 연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치에까지 개념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푸는 것까지 미리 풀지 않아도 돼요. 풀지 않아도 되고 미리 좀 이렇게 같이 푸는 걸 보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로 이제 하는 것은 바로 연습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많은 문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쉬운 문제들부터 이제 중상급 문제 수준까지 쭉 펼쳐져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할 수 있게 개념 교제이긴 하지만 많은 문항들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알겠죠? 온라인 강사들 중에 물리원 강의를 하는 강사들 중에 가장 많은 문항들을 개념소에 넣어놨어요. 알겠죠?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선별하는데 심혈을 좀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개념 학습을 문제풀을 통해서 개념들을 다질 수 있도록 문제들을 구성했습니다. 자 개념과 필수 문제 이 가치에까지 풀이하는 게 52강 정도 되고요. 연습의 문제들을 따로 해설들을 제가 밑에 쪽에 업로드를 할 거야. 이건 그냥 강의 수에 뭐 연연해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필수 문제들로 개념 완성이 완료되는 건 52강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추가 해설 강의를 제공한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출 300 전범위에 대한 필수 기출 문제 300개를 심층 분석하는 것인데요. 챌린지 플러스랑 딥러닝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수강을 할 때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어. 일반적인 기출 문제랑은 좀 다르죠. 300개 좀 넘는다고 해서 한 350문항 가량 될 것 같은데 350문항들 중에 한 90문항 정도를 챌린지 플러스로 구성을 했고요. 나머지 문제들을 딥러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챌린지 플러스는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보면서 공부해라. 최소한 줄인 거예요. 한 80, 90문항 정도로 그것들은 강의를 필수적으로 수강을 하면서 공부를 해라. 여러분들이 특히 뉴턴 역학이나 이런 준킬러 같은 거 있잖아요. 특상이나 연력학 또는 전자기 같은 것들은 혼자서 개념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아무렇게나 막 풀어요. 그래 놓고 대충 맞으면 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그런 게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고요. 만점이 안 나온다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많이 했어. 그러면 욕심부리지 않고 너희들이 물론 내 강의를 다 듣는 게 좋겠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치? 그렇지만 여러분들 입장에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따로 구분을 해서 이건 강의를 꼭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마치 개념 공부하듯이 강의를 들어달라고. 90문제 푸는 것도 보지 않고 혼자서 그냥 문제 풀다가 여러분 어떻게 만점을 맞습니까? 그쵸?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자기 걸로 갖고 싶지 채득하고 싶지 그럼 문제 푸는 걸 보셔야 돼요. 근데 왜 안 보고 그냥 개념만 막 이렇게 대충 빨리 본 다음에 압축 개념만 들은 다음에 문풀은 혼자서 다 하겠대. 물리학이 어려운 게 왜 그런 거야? 그렇게 막 했을 때 아무렇게나 막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물리학이 어렵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풀어주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잘 보란 말이야. 그걸 보고 따라하라고요. 알겠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만 급한 거지. 그냥 개념만 딱 보고 그냥 문제 풀면서 안 되는 건 그냥 해설보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만점으로 가긴 좀 힘든 학습법이 되겠어요. 알겠죠? 명심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챌린지 플러스를 강의를 다 들어주고 딥러닝 듣는 게 원래 좋은데 여러분들이 힘들잖아. 사실은.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한 겁니다. 적어도 딥러닝은 안 풀리는 것들이나 시간이 오래 걸린 것들만 선택적으로 봐도 돼. 이런 것들을 나눈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 보는 게 맞아. 300개 문제로 구성을 했잖아요. 좀 넘는다고는 했지만. 자 준킬러와 킬러문항들에 대해서 스킬이나 논리 적용 훈련들을 쭉 합니다. 전범위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50분 기준으로 다 합쳐도 40강 정도입니다. 알겠죠? 챌린지 플러스만 본다면 20강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강의를 촬영할 테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나우 특강 킬러 분석 강좌인데요. 킬러 주제들 15개의 유형들을 정리하는 강좌가 바로 이 트나우 특강인데 뉴턴 역학이 6문제나 나온단 말이에요. 20개 중에. 그중에서 이제 준킬러, 킬러가 한 3, 4문제가량 막 이렇게 나와요. 역학이 항상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난관이 되죠. 물리학 1 공부할 때는. 이때 그 킬러 주제들 역학만 있는 건 아니야. 킬러가. 알겠죠. 뉴턴 역학도 있고 특상, 연력학, 전자기까지 요즘에는. 심층 분석 문제들을 유형보열, 행동 영역들을 정리한다. 여러분들이 그 교육과정 평가원의 성취 기준에 관련된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오면 행동 영역과 내용 영역을 구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 행동 영역이라고 하는데 행동 영역들에 대한 정리 및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특나우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이는 일관적인 풀이를 지향을 합니다. 특히 특나우 특강처럼 개념과 기출이 완료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계단이 되는 단계에서는 일관된 풀이 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완전히 체화가 돼서 1, 2등급을 맞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방식을 각자 자기만의 풀이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일관적 풀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맞아.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강좌가 특난도 특강 입니다. 실이 끊어지는 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행동 영역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라. 이렇게 시작해라. 빗면에서 충돌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이건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강좌가 특강 입니다. 뉴턴역학과 특상연력학 전자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들이 준킬러와 킬러 주제입니다. 물리학원에서는 나머지는 빗킬러 주제라고 하는 거죠. 전자기의 뒷부분과 반도체 회로라던가 또는 자성 그리고 전자기 유도 파동과 정보통신 파트 이런 부분들이 빗킬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이 테크널 특강 같은 경우도 케이스 문제가 있고 실전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케이스 문제들이 예상 킬러 고난도 문제들이고 실전복습 문제에는 킬러 기출과 예상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점완성 단계 실전 300 전범위 전범위 문제들에 대한 준킬러와 킬러 예상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자체 제작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낯선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해서 경험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것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유형 분석을 하고 스킬들을 체화하잖아요. 그게 체화된 상태에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이 실전 300이라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특나도 특강은 전범위가 아니라 한 절반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다면 얘는 전범위로 구성이 됩니다. 교재는 심층 분석과 셀프 분석 문제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심층 분석 문제들이 약간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전체 강좌는 40강 강좌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6월 말 정도에 오픈이 될 겁니다. 여름 시즌에 여러분들이 실전 300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들을 천천히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레스톤나도 모의고사 시즌 1, 2 전범위에 대한 실전 모의고사 평가원의 방향성을 시험지의 여백까지 반영을 해서 시험지의 시험지의 좌우 위아래 여백까지 감안을 해서 폰트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맞춘 정답 개수 글자체 출제 방향 그리고 수능은 복잡한 계산을 지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순전히 논리로만 고난도 문제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평가원 물리학원의 특징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더러운 계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배제한 어느 정도의 계산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위한 계산을 통해서 문제 난이도만 높여버리는 그런 문제들은 최대한 배제를 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만들고 있는 합리적 권한도 실전 모의고사가 바로 특난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문제들을 연구소에 자체제작 외주를 두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시킨 연구원들이 한문항 한문항들을 만들고요. 제가 한문항 한문항들을 검토를 해서 함께 토론해서 만들어지는 모의고사가 바로 이 특난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2024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최고의 문항들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들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 7회 14강 한 회당 2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시즌 2도 7회 14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빅킬러 모의고사 올해 새로 신설이 되는데요. 킬러 2문항을 제외한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전 모의고사로 일반적으로 20분 내외로 속도감 있게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는 모의고사로 빅킬러와 준킬러 문제들이 포함이 되고요. EBS 문항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알겠죠? EBS 문항들이 반영이 돼서 올해 수능에서 EBS가 반영된다면 어떤 문제들 위주로 나올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문제들이 제작이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만점완성 단계에서 나오는 빅킬러 모의고사가 되겠어요. 구성은 40분 기준으로 16강 정도 50분 기준은 아니고 조금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20분 좀 넘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좀 적 20분이 안 되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20분 좀 넘게 되어 있는 건 난이도가 조금 높을 때 20분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건 난이도가 조금 낮을 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천드리진 않지만 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을 다 맞춰서 난 2, 3등급만 맞으면 돼 이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또는 만점을 향해서 가는 친구들이지만 만점 1등급을 향해서 가는 친구들이지만 이렇게 속도감 있게 연습해야 되는 단계가 또 필요한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 신설이 된 강좌가 빅킬러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최종점검 단계 파이널 최종점검 전범위에 대한 기출과 예상 문제들을 총정리를 해서 올해 10월달에 나와요. 10월달에 6평, 9평 다 끝나고 이런 식으로 출제를 올해 6평, 9평에서 했다면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봐야 하고 이런 기출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봐야 한다. 그런 것들을 20개의 주제 즉 수능에 나오는 20개의 주제 즉 쉬운 주제도 있다는 거죠. 전자기, 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점검해야 될 거 아니 그렇죠? 상세간섭 보강간섭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까지 모아도 포함시켜서 2024년도를 위한 베스트 문항들을 선별을 해서 기출 문제랑 올해 제작한 문제들 또는 변형된 문제들 이런 것들 위주로 문제들을 구성을 해서 또 개념의 허를 찌르는 문제들까지 약점 문항들까지 대비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꼭 보는 책 이게 파이널 최종점검이 되겠죠. 이건 모의고사 형태는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따로 있어요. 파이널 모의고사 이거는 유형별로 테마가 잡혀있지만 특란호 특강과는 다른 느낌인 거죠. 특란호 특강은 킬러 주제만 있어요. 근데 최종점검 파이널 파이널 최종점검은 전범위가 있는 거죠. 수능에 나오는 그래서 그것들을 쭉 보면서 이제 수능이 이제 임박했잖아요. 수능이 임박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하는 강좌입니다. 체계가 좀 잡혀있어요. 안쪽에 그레이드 1, 2, 3로 난이도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쉬운 건 그레이드 1 어려운 건 그레이드 3 그레이드 3가 있는 주제도 있고 없는 주제도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주 쉬운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자기파 같은 게 그레이드 3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1, 2에서 다 끝나버리고 이제 킬러나 준킬러가 나오는 것들은 그레이드 3를 준비를 해서 고난도 문제까지도 이것들은 다시 한번 봐라. 이것들은 꼭 보고 수능이 수능장에 들어가라. 그런 것들을 그레이드 3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1, 2, 3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취준점검 교재가 구성이 되고요. 자, 파이널 작년까지는 파이널 밖에 없었는데 파이널 1, 2로 나눠서 조금 더 이제 6평과 9평을 조금 더 반영을 좀 잘 할 수 있게 좀 조각을 냈습니다. 회차도 늘리고요. 알겠죠? 30회 정도까지 특난도 모의고사 시즌 1, 2, 파이널 1, 2 이렇게 합치게 되면 30회까지 나오게 되고 전범위에 대한 실전 모의고사를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죠. 전범위에 대한 실전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평가원의 방향을 준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제 개념서를 보시면요. 이 평가원에서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출제 지침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제가 개념서에 넣어놨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그런 걸 보면서 문제들을 제작해야 돼.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들은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푸는 거는 잠깐 여러분들 최상위 학생들 명석한 친구들한테는 기쁨이겠지만 수능에서는 출제가 안 되면 그건 당연히 배제하는 게 강사들의 역할 아닐까요? 그렇죠? 필요한 문제들만 풀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그렇죠?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문제들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난이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쉽지만은 않은 모의고사가 특난도 모의고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2014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하드 트레이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연구사체 제작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주를 두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문제들을 누가 만든지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받아서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알겠죠? 철저히 검증된 전문 출제 의원들이 연구실에 상주하며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문제들을 제작해야 되는 사람들은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저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들을 제작하는 연구원 선생님들이 직접 온라인 답변에도 참여를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들을 모르고 어떤 부분들이 약한지 이런 것들을 항상 느끼면서 문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항상 제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겠죠? 질문 게시판 답변까지 하면서 문제 제작까지 하는 게 힘든 일이 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직원들을 설득해서 학습을 시키고 질문 답변도 하면서 문제도 제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자 파이널 1회 8회 강의는 16강으로 한 회당 2강씩 준비를 할 거고요. 파이널 2도 마찬가지로 8회 16강으로 구성을 해서 전체 커리가 마감이 됩니다. 자 일단 1년 동안 제가 준비를 한 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 그리고 열정을 잃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실 선생님들과 함께 올해도 2024 수능을 대비해서 최고의 컨텐츠와 최고의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